굳이 알아야 하나? 잘해요? 님 오래, 오래 사는 건 잘합니다. 오, 그러면 잘하겠네. 믿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피커를 끄세요, 시끄러우면. 누구, 저요? 아니, 저 다른 사람들. 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마이크, 스피커를 전체로 해 놔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일단, 전 여기 가겠습니다. 짤 파밍. 짤 파밍부터 가자고. 아, 오케이, 콜.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갔다가 여기서 포트 하나 타고 돌아다니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좋네, 좋네. 아하. 전 여기. 나도 여기 갈래. 네, 여기 와요. 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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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requests 공戰장. 살 수 있으려나? 전 원래 잘 살아요 저거 없죠? 2번님 뭐야 알겠어요 저쪽이 엄청 많이 내렸어 그쪽에는 아무도 없네 오케이 포트 많네 포트 있네 포트 많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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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느낌이 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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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자 이대로 포크 파밍 하시죠 빨리 우리 파밍이다 일단 이거는 네네 이거 못 봤죠? 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이렇게 처음 나오자마자 팔 배우를 먹어 아 시작부터 좋네요 네 저도 스카 먹었어요 어허 어허 나이스 콩그리트 케이션 얍 땡큐 아하 아하 AK가 널려있어요 AK 필요없어요 아 AK 잡아야되요 일단 총이 없어요 아 아하 잡아요 잡아요 어 어 어 개꿀 개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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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중에 혹시 적 소리 좀 잘 듣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적 소리 좀 잘 듣는다. 총 소리나 이런 거 등등. 사운드는 좀 더 조금 들어요. 그러면 님이 그 뭐지? 약간 지식 좀 해주세요. 어디에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적 있어요. 네 저는 믿을게요.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 저기 느낌. 느낌 아니까. 사람 이따가 훅 가는데. 피셋이 좋아가지고. AK 여쭙었죠? 총이 없나? 아 총이란다. 아 배율 있어야 하는데. 2배도 있으면 좋은데 2배 있어요. 혹시 님들 중에. 4배 있어요. 4배. 좀 남아요. 저 4배 안 쓰니까 드릴게요. 이따가 드릴게요. 예 주세요 주세요. 가방이 있어요. 혹시 그 주위에.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있어요. 어디요? 1번 님. 네 있어요. 네 저 갈게요. 1번 님. 1번 님. 1번 님이. 그. 팔각정이요? 어. 저 4번이고. 4번. 팔각정. 또 안에. 또 안에. 아. 4번 님이 아까 털던. 그. 팔각정 안에. 또 하나 더 있다구요? 네. 여기 배낭이. 배낭이. 이쪽이 가깝잖아요. 배낭이. 배낭이. 뒤로 1번인데요. 제. 제가 아까 했던. 팔각정 안에. 일렙이에요. 아. 예. 2번으로. 1번으로 갈게요. 그냥 찍어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뚝배기. 뚝 봤어요. 혹시. 여기 오면 뚝배기도 있어요. 1. 1. 1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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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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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너도 필요하신 분 있어요. 네? 어. 사운드 조용. 그. 바쁘시다. 창. 탐탐 탐탐 탐탐탐 없네 여기 자기장 좋네요 어허 나이스 자기 지분이 쓸 옷샷 같은데요 네요 저거거거거거거 타고 갈게요 네 갑자기 바다 보고싶어요 받아줬지 아 받아줬네 보트가 여러개 있네요 보트도 종류별로 있나요 ppen 아 일층 뭐 없네 으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Taliban 내가 그 메달 받은 것 같은데. 몰라요 두둣. 홀로그램 하나 남는데 필요하신 분. 저 괜찮아요. 거기 하나 있네요. 앞에 저거 없어요. 아우, 보트 너무 멋있따. 주관해서요. 앞에 보트 한 데도 있다니요? 네. 어디서 시켜라실까요? 저거 좀 있으네요. 다리 있는데 애들 안 넘어오겠어요? 네. 넘어오죠. 어, 보급 들어왔다. 2방향. 어디요? 어디요? 저기 다리 넘어서. 다리 넘어서? 다리 쪽. 저기. 애니 방향. 어, 확인. 근데 사람 몰릴 텐데. 저 먼저 갈까요? 먼저 먹을까요? 가서. 가고 있어요. 바닷가 쪽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오실래요? 어... 제가 가고는 있는데. 바닷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 물속에서요? 무서워. 바닷가 떨어지면. 네. 저 일단. 공감 못해요 아냐 뭐 먹었어요? 본용 조끼 길리슈트 M24 길리슈트 한번만 입어보자 입어요 입어요 사이조끼 먹어요 아 근데 M24가 있는데 AK를 버려야되나? 네 네 아 네 그러면 AK 버리고 차라리 저는 그거 써요 M24 쓴다 아 진짜요? 네 잠깐만 지금 지금 존나해서 가고있어요 제가 제가 이거 드릴게요 M24 드릴게요 아 그럼 M24 누가 쓰실래요? 저는 뭐 M24 저 있는 쪽으로 다 쓸게요 이쪽 이쪽에 타세요 포트 타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떨굴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떨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떨구면 안되고요 나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떨구면 돼요 아아 아니 근데 잠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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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가서 AK는 먹어야 되는데 내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네 저 보급가서 제꺼 AK 먹고 M24 떨어뜨릴게요 어떻게 나 태우고 가야죠 나 나 나 보급으로 갈께 보급으로 갈께 아니 좀만 더 붙여 좀만 더 붙여주세요 붙여달라고? 네 이게 지금 물이 얕아서 지금 이게 떠있는거에요? 아니면은 원래 떠요 원래 떠 아 진짜요? 됐죠? 됐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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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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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4종에 취하고 있을께요 떨궜어요 고마워요 빨리 딜리 슈트 필요하신 분 딜리 슈트 드릴 수 있는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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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떠볼께요 그럼 딜리 슈트 떠볼께요 부터 다가올 타요 타요 네 갑시다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아직 원아 아닌데 오늘 치킨 각이다 가자 노란색 님 타야 된다 노란색 님 태우고 1번님 운전 해야죠 저요? 2번님 2번님 운전해야죠 운전 저 이미 앉아있다는데? 2번님 앉아있잖아요 아닌데요? 아 저예요? 아 나구나 어디로 갈까요? 핀 찍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네 일단 이쪽으로 가죠 전보 씌워 갈래요? 타냥 씌워 갈래요? 아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못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갈 데가 없는데 여기 다 못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일단 W쪽으로 가죠 어디로 가죠? W쪽으로 가요 W 근데 여기서 총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요? 이쪽에 내리죠 아 아 부딪쳤다 뭐 드실래요? 저 구상 없어요 나중에 형이 가서 먹어요 저 일단 붕대 있어요 붕대로 먹을게요 아 구상 하나 떨고 아 예 떨고 가세요 3번님? 여기 떨고 올게요 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았다 여기 왜 올라가 저기 있어요 못 올라가네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일로 다시 오세요 그럼 저쪽 건너편으로 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돌아서 가요 돌아서 올라가서 차 타고 가요 그럴까요? 네 네 거기는 기 있어요? 네 저 위에 버기도 있고 운전할 거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는 거 같아요 아하 거기 내가 부숬는데 절벽에다가 아 부숬어요? 응 보트 타러 가면서 부수고 갔어요 아 잘했어요 뭐 다른 차도 많으니까 주위에 가면 되니까 뭐 미안해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까 우리가 파밍 했던데 저희 여기 아까 제가 다 털었어요 보기 사운드 사운드 근처였죠?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가요 근데 저희 원 안에 있어가지고 굳이 뭐 차 필요 없지 않았냐? 자리 하나 잡고 있어 어디요 요 우리 요 다리 있는 쪽이니까 어차피 다리 있는 쪽이 요 저게 그러면 정보를 해가지고 이따가 지도 보고 가요 오케이 일단 건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위에 올라갈까요 저 위에 저기 위에 파밍도 안 했는데 음 오 폭격 폭격 숨으세요 네 여기 한 스쿼드 여기 한 스쿼드 어디 어디 몇 번 몇 번 아니 아니 그 번호로 알려 아니 저기 번호 알려주세요 그 길 있는데 핀 찍었어요 핀 오키 하나 나온다 또 와요 노란색? 네 아 못행지게 손에 내렸어요 애들 애들 내렸어요 안대 네 내렸어요 에들 몇 방향에 있어요? 355 폭격중이니까 조심하세요 핀 찍어드릴게요 핀 295 방향 네 확인 한 명 기절 기절할까요? 아니 저 일단 폭격이니까 조심하세요 한 명 1킬 오케이 헤드샷 기절 하나 더 기절 둘 다 기절했어요 하나 더 했어요 네 네 오케이 300 방향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머리 내밀어라 오케이 2킬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일단 파밍으로 갑시다 일단 지금 쏘는 거 누구죠? 지금 쏘는 거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저기 있어요 어 없어요 그 제가 제가 닦은 놈 한 명 제가 이거 먹을게요 사버님 네 네 아주 순조롭게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여기 미니하고 스칼 있는데 그 먹어요 4배나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뭐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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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탄 필요하신 분 없죠? 저요 저요 네 저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5탄 필요하신 분 5탄 저 필요해요 근데 5탄 많아 많아가지고 물 먹여 5탄 많아서 괜찮아요 저 이제 자기장으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죠 이제 다 네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냥해요 인간 사냥 네 뭐 할 만큼 했잖아요 충분하죠 네 좌우 먹어가요 네 안쪽에 존버하고 있는 애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픽 찍은 방향 있잖아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보고 가죠 네 이따 5탄 있으면 좀 주세요 5탄 1쪽으로 오세요 5탄 아까 땅바닥에 120발 있었는데 2번 2번한테 오세요 2번 2번 떨굽니다 그리고 7탄 주세요 아 7탄 내가 아까 저 마들한테 버리고 왔는데 아하 그 밑에 바로 내려가면 애들 있잖아요 아 7탄 먹었어요 먹었어요 뭐 괜찮아요 네 8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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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근데 안 보이네 근데 안 보이네 여기요 주위 안 틀렸어요 밑에 내려가 봐요 제 후방 제 후방 감시 네 여기서 전부해요 좋아요 존나게 뛰어요 밑으로 아 여기요 문 하나 열리 저 문 열린건가 아닌데 아 여기 틀리긴 틀렸네요 네 아마 그 새끼들이 튼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총 들고 총 들고 있어요 일단 총 들고 계세요 들어온 들어온 애들 있을수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네 여긴 없습니다 사운드 사운드 조용 네 아주 조용합니다 아 털렸는데요 다 털렸네요 뭐 다 털렸네요 근데 다 털렸네 왜 진통제 이런걸 안 먹지 제일 중요한 건데 뭐..뭔 힘들인가? 진짜 씨바 개후부 씹새끼들이네 자기장 옵니다 네 그 넘어갈게요 이번 자기장 아프죠? 아프..아프실거에요 아 아프네 아픈 거네 4분님 조심하세요 4분님 서서산 다짐이시면 위험합니다. 네 차소... 아 그 빙기... 건독장에서 넘어온 내드릴 수 있으니까 확인... 네 알겠습니다. 아하... 마케도우... 지금 1분 남았어요. 본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갈까요? 가면서 갈까요? 기억... 기억하시죠? 전 라인 쪽으로 타가지고... 차 소리 하네? 일단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요. 띄어요. 띄어요. 저장이요? 아 예. 저희가 있는 데가 평지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평지에요. 저 이름이. 아... 아... 좋됐다. 평지면 좀 위험한데... 이 안에 흰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포복 하시는게 낫죠. 이미 노출돼가지고 애들...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식 방향이... 이식 방향이... 이식 방향이... 언덕에 한... 한테... 있어요. 이식 방향. 언덕에 한테임.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 이쪽에. 네. 네. 자계장 오고 있어요. 존나 뛰어요. 이식 방향? 안 보이는데? 오. 십 방향에... 오토바이 지금... 그... 불 나고 있거든요. 오오. 애니 방향 있어요. 애니 방향. 애니 방향? 네. 그 위에 있어요. 능턴 위에. 한 명인거 같은데... 닦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못 봤고요. 어? 왜 안보이시나? 아. 보였다. 아. 존나 아프... 저쪽에서 쏘였나 보다. 저쪽에서 쏘였나 보다. 아. 요... 요 가면 바로 뒤지는데. 즉산데 그냥. 그래도 이동은 하셔야 돼. 네. 안쪽으로. 네. 이동했어요. 네. 이동했어요. 포복으로 가야겠다. 그럴 수 없다. 아직 1분 남았으니까 포복으로 가야겠다. 아. 저기 있다. 70방향. 70방향. 에이씨. 70방향 보이시죠? 55방향. 네. 봤어요. 올라가는 거. 언덕 긴 거 같은데. 저쪽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아. 너무. 너무. 혼자. 혼자 너무 관심 아세요.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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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가요. 네. 차가 있다고? 네. 1번님. 가요. 누가 썼어? 누가 썼어? 저. 저. 깔아뭉기시면 안됩니다. 내릴까요? 어디 있어요? 저게. 35방향. LE 방향. 근데 딴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경기 딴 데도 하시죠.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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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저. 제가 떨어뜨릴게요. 제 쪽에. 차. 차. 보인다. 35방향. 일단. 저기. 34번이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원안으로. 비어서. 아. 이 차. 차. 뭐니 이거. 이거 보인다. 기절. 기절. 40방향. 기절. 자기장. 뛰어요. 차 타요. 차. 안 뛰어야 되겠다. 안. 뛰지마요. 여기 있어요. 제. 네. 3. 350위도 있네. 근데. 어차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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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차 폭발. 조심조심. 제. 저희. 자기장 자기장 방향으로 기어가시면서 발격하시죠 오케이 3킬 오케이 3킬 한 스쿼 딱 갔어요 네 자기장 보시면서 이동하시죠 저희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보고 있어요 저희 쬐고 있어요 그 위에 있을거에요 산위에 아하 아하 무조건 쬐야되요 바로 위에 저 총맞았는데 저 총맞았는데 저 총맞았는데 저 좀 한병만 저 좀 살리러 한병 살리러 가요 저 쬐고 있을게요 아 자기장 9초 남았어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오우 차 조심하세요 차 아 한 명 지금 존나 뛰어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자기장 조심하시고 자기장 안으로 아 아 안되겠다 어 어 이겼어 어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